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미 노년에 진입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노년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한번 정보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인들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는가 또 한국인들은 어떤가 이런 문제를 한번 보시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31리 기사입니다. 6개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에서의 그런 은퇴자들은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보다 이제 노년 역사가 긴 나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950년대부터 하단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2060년대까지 65세가 되는 미국인들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 기록한 겁니다. 이 나라는 이제 이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젊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역동적인 나라인 겁니다. 지금 이제 2020년으로 보게 되면 대개 여러분들 한 10 한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한 10 한 6 7% 정도 되겠네요. 100명 가운데 16명 정도가 65세 이상입니다.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성인 가운데 그런 그게 뭐죠 10명 가운데 2명 10명 가운데 2명 그러니까 5명 가운데 1명 5명 가운데 1명이 이제 65세가 되는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이제 늙어가는 거죠. 2060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런 점수입니다. 4명 가운데 1명이 65세가 되는 겁니다. 4명 가운데 1명이. 아주 흥미로운 자료네요.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도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은 2021년도에 16.5% 그러니까 65세 인구가 100명 가운데 16.5명 정도가 65세고 2030년이 되면 25%네요. 4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미국은 2030년이 되면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4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미국은 2060년이 되더라도 4명 가운데 1명만 노인인데 한국은 여러분 2050년에 이미 뭐죠 예 뭐 10명 가운데 4명이 노인인 거죠. 그 6명이 벌어가지고 몇 개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늙어가는 거죠. 이 25%지 않습니까 미국은 2060년이 되더라도 2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지고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적을 땐 역동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다음 차트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연방정부가 주는 이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금 우리로 하면 아마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충 얼마 받는가 나는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 연금이 평균 1825불을 받습니다. 그러면 얼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여기 사람마다 이렇게 레인지가 다 다릅니다. 300불 이하 받는 사람도 있고 1500불 아마 불입한 액수에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월 받는 액수가 대개 평균적인 미국인들 직장생활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세금을 잘 냈던 사람은 한 200만 원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2600불 이상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체 연금 수령자 가운데 17.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은 얼마나 연금을 지금 받느냐. 한국은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월 평균 57만 원을 받고 최고액 수령자가 국민연금을 246만 원을 받습니다. 월 평균이 57만 원이니까 미국은 평균이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한국은 그 4분의 1인 57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이고 200만 원 이상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2472명입니다. 2020년 대비해 가지고 크게 늘었네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도 27.3% 해 가지고 46만 정도 되는 거죠. 이 돈을 다 누가 앞으로 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비교해 보는 건 재미나죠. 미국은 1825불을 대략적으로 받는데 한국은 57만 원을 받는 것이 평균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는 그러면 대개 지금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중위값이죠. 평균값이 아니고 가계가 갖고 있는 넷웰스 이게 아마 순자산 부채를 뺀 순자산 순자산을 보게 되니까 이게 대개 55세에서 64세는 22만 2500불 그럼 여러분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21만 2억 한 5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그 다음 65세 74세가 26만 6400불 그러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 75세 이상의 중위값입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사람 그 연배에서 25만 그러니까 한 65세 74세를 다 포함해 가지고 한 3억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이 가장 많은 계층이 65세 74세인데 그분들이 중위값은 26만 6400불을 가지신 분들이 중위값이고 평균은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합치게 되면 121만 7700불 이거는 뭐 한 13억에 14억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값은 중위값이 중요한 거죠. 미국의 65세의 은퇴자들은 대개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의 그런 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게 궁금해 가지고 보니까 조선일보 에서 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간은 대개 3억 정도 3억 정도니까 얼추 한 27만 불 28만 불 정도를 순자산을 갖고 있네요. 10%는 뭐 돈이 많네요. 한 100 한 110만 불 정도 110만 불 정도 되는데 미국도 보니까 뭐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네요.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이.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부채를 다 빼고 나서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난 내용인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기사를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노인이 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부분들도 월스트리트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잠을 좀 많이 자네요. 슬리핑. 9시간 정도 잡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쉬는 거. 휴식을 취하는 거. 6시간 24분. 그다음에 TV를 보는 거. TV를 많이 보네요. 요즘에 뭐 유튜브가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4시간 50분. TV와칭. 오늘 환율이 1300원이니까 제가 계산이 약간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라를 잘 운영해야 또 환율도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요즘에 엔화가치가 막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국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잠을 많이 주무시고 잘 쉬시고 9시간 6시간 합치게 되면 한 15시간 15시간 4시간 합치게 되면은 19시간 20시간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뭐 평균값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노년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노년 인구들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국가로 돈을 얼마나 받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봤는데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